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연예인이 이 씨에게 상당한 경제적,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슈와 법률, 송득범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자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요?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스스로 자진 고백했는데 이 내용은 2020년의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개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후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사과하면서 매달 꾸준히 빚을 갚아 나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4년 전 기간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꾸준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감당하기 힘든 빚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액수도 큰 것 같고 다 변제까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내사라고 하는 거는 정식 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조사 단계를 말하는데 경찰이 이제 이진호 씨를 입건하기 전에 내사에 착수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도박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게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확인하는 사전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소, 고발을 한 다음에 경찰이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사라는 건 그게 아니라 소식을 SNS를 통해 받고 뉴스 나가는 거 보니까 그걸 보고 우리 인지수사할까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지금 다른데 이진호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사건과 별도로 여기서 도박을 했다는 얘기는 사기사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별도로 처벌 가능성 여부를 내사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더 이해가 됐는데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진호 씨 원래 혐의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법상 사기였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형법상 사기는 3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사기죄인데 그중에 범죄 피해 액수가 5억 원 또 50억 원을 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해서 형을 더 높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 금액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 얘기인지 언론에서는 2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추측 단계인 걸로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네요.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이 있는데 여기도 금액이 크다고 하는데 이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해자 아닙니까? 이 동료 연예인들?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증여세에 부과는 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돈을 빌려준 거고 돈을 못 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서 증여세를 언급하신 부분들은 뭐냐면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받은 게 사실상 돈을 넘겨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는 유일한 게 특수관계인 경우 가령 부모 자녀 간이라든지 배우자 사이에서 빌려준 것처럼 하고 안 돌려받는 경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뉴스를 좀 들어보니까 동료 연예인들이 큰 돈을 좀 빌려줬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안 갚아도 된다고 그냥 그 돈을 줬다는 그 내용인 겁니까? 네. 안 갚아도 된다고 줬다면 그게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증여세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온 사항처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오히려 속았다. 갚을 줄 알았는데 안 갚았다. 이러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진호 씨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 도박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벌써 4년 전부터 도박을 했다고 한편으로는 밝혔고 그러면 상습 도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의심의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처벌 수위, 만약에 상습적으로 했다 도박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형법에서 도박죄와 상습 도박죄를 같은 조문에 246조에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벌금형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으로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만약에 이진호 씨가 단순 도박이라면 벌금형이겠지만 상습 도박이라고 하면 징역형도 가능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상습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도박 전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도박의 성질이나 도금의 규모나 가담하게 된 태양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호 씨 사건 계기로 이제 불법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부풀려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저도 부풀려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3년마다 불법 도박의 실태를 진행하는데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82조 원 정도였던 규모가 2022년도에 102조 원을 넘는 금액으로 올라갔고요. 여기에 따른 불법 도박의 신고 건수도 덩달아서 올라갔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신고 건수가 2019년에는 1만 6,662건에서 작년에는 4만 8,350건으로 3백가량 늘어났고요. 갑자기 늘었네요. 네. 더군다나 그런데 2024년 올해의 경우는 1월부터 8월에 불과한데도 벌써 3만 2,309건이기 때문에 작년의 수치를 월등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이렇게 갑자기 도박 신고 건수 늘었잖아요. 네. 요즘에 불법 사행성 도박에 대한 그런 금제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광고 많은 거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른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손쉽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메시지 이런 데 문자 주고받는데도 이런 도박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도박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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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